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운을 모으기 위해서 하면 좋을 행동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굽히는 일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왜 허리를 굽혀야 되냐? 이것은 옛 도가의 경전인 도덕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곡즉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굽힐 줄 알아야 온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허리도 굽힐 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때에 맞춰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온전하게 내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뜻한 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집안 방바닥을 돌아보십시오. 허리를 굽혀서 돌아보시고 허리를 굽혀서 하나하나 더러운 것들을 치워나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집안도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방바닥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에 둬서는 안 될 것들 모두 다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시고 지금 당장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 빠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음식 당연히 바닥에 안 내려놓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께서 그냥 방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음식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혹은 야채나 뭐 여러가지 음식을 하기 전에 그런 원재료들 자체를 그냥 맨 방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올려놓아야지 좋은 운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뭡니까? 다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도 같은 정말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자체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좋은 운들이 당연히 다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좀 더 잘 되고 살아가는 동안 진짜 잘 지내고 싶다라면 이 음식 자체를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귀하게 대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음식은 그냥 맨바닥에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받치고 깔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바닥에 놓지 마시고요. 수납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디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찬장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원체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책 자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것도 그렇고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대로 몇 페이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책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져서 있는 거 근데 이 자체도 상당히 좋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고요.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책을 뒤집어가지고 엎어 놓는 것 자체는 내가 보던 지식들이 다 쏟아져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원체 들어왔던 얘기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이 뭔 소리냐 싶으면 그냥 흘려드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잘 지켜왔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책과 관련이 깊은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와 더불어서 책 자체는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죠.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노하우들 자체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보다 더 소중한 무슨 성인들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나 성경 등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성경이나 경전을 집에 놓으시는 분들은 이 자체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깨끗한 곳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장 안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놓고 항상 그것을 더 높이 숭상하는 의미로 집안에 보관을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책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책장에 잘 꽂아두고 귀하게 깨끗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 간에 책이 없거나 책을 소홀히 하는 집일수록 그 집안이 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됨됨이나 여러가지 인간적인 모습 자체는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책들이 널부러져 있다라면은 잘 보관을 하시고 어디 한 군데 딱 써 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장을 구비해서 잘 꽂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이 맨발입니다. 맨발도 맨바닥에 두는 것이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안에 맨발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발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집 발 마룻바닥에 묻어나고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집안에 계속 우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대가 또 지면은 되게 지우기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또 더럽습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더럽기 때문에 맨발로 지나는 게 좋지는 않고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랫집, 윗집 간에 이 층간 소음도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신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슬리퍼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발을 드러내놓고 집안을 걷는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집 자체에 그런 소중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집안에서는 슬리퍼를 위주로 신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양말을 신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발을 내놓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뭐 당연한 거죠. 방바닥에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들을 금방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예전에 혼자서 직장 근처에서 작은 방에서 살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히려 작으니까 더 관리가 잘 안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청결,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냄새 혹은 여러분들 몸에서 풍기는 그러한 뭐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것을 또 잘 기억하셔가지고 쓰레기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휴지통에 버리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바로 쌓인 먼지들입니다. 저도 이게 집안에 청소하고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청소도 잘 해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계속해서 굴러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먼지 자체가 바로 나쁜 운, 나쁜 기운의 온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집이 된 상태에서 자, 왜 나쁜 운이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안에서 먼지들이 뭉쳐진 안에서 또 세균들 생겨나고 벌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눈에서 바로 보이게 된다면은 바로바로 싹 집어가지고 싹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으면 안 될 그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책 하나가 사실 그런 금고와도 같은 거죠. 이 소중한 것들 가능한 한 방바닥에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 즉 책장을 만들어서 책장에다 꽂아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봐야 될 책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들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밟는 이 방바닥에 책을 늘어놓는 것 이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옛 선조분들께서는 이 책 자체를 아주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 점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택배 자주 시키시죠. 일주일에 아마 몇 번씩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택백박스도 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귀찮고 집안에 들러놓기 싫어서 그냥 밖에서 하루 이상 방치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뭐 부득이 밖에 내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냥 귀찮아서 현관 밖이든 현관 아니든 간에 그냥 박스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는 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현실적으로 청결에 대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택백박스가 여러분들의 손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그런 손들 그리고 여러 차량들을 거쳤겠죠. 저도 한때는 예전에 야간 택배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택백박스 귀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막 발로 찬다라든지 정말 거의 집어던지듯이 다뤄지는 것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청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얼른 얼른 정리를 해서 물건을 빼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외부의 기운과 맞닿아 있는 이런 물건들 가능하나 여러분들의 집안의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스들 막 쌓아놓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갓 들어온 박스를 정리하지 않는 건 이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철이 지난 계절별로 옷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팬트리, 다용도실, 창고, 옷방 등등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집안에는 사실 쓰레기통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니 그럼 집안에 쓰레기통 안 두면은 어디다 쓰레기 버리냐고 하시는데 제가 쓰레기통 없으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최소화시키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가 머무는 공간을 집안에서 추위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밖에 일회용품을 내놓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방 쪽에 두는 그 휴지통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쓰레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살아있는 기운, 좋은 기운이 머물러야 되는 여러분들의 집에 더러운 곳을 담는 그 쓰레기통이 많이 있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만약 줄일 수 있는 쓰레기통이다라고 한다면은 개수를 줄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크기라도 줄이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공간에 좋은 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풍수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안 방바닥에 늘어놓으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빈병입니다. 이 빈병들 세워놓는 분들 제법 보이시는데요. 특히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양주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양주 와인병들을 많이 모아두곤 있는데 뭐 물론 정말 내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그 고가의 위스키병이나 양주병들을 기념으로 둘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와인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집안에서 연출하시는 분들 간혹 보곤 하는데 말 그대로 빈병이죠. 비어있는 병은 그냥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빈병 깨지는 것이고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중 하나인 거죠. 이 점 잘 생각하셔서 오늘 집안에 만약 빈병들이 있다면은 깨끗하게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방바닥에 뭐 쇼파라든지 여러 가구들이 있게 되겠죠. 그 가구들이 오래도록 머물기 때문에 쌓이는 그런 먼지들도 함께 없애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공간 속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집이든 사업장이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간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곳을 항상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이 죽어있는 공간이란 여러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음습한 기운이 쌓이고 공간 전체의 기운의 흐름을 막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양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항상 계속해서 밝은 기운 순환하는 기운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집안의 그 공기를 순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안의 우운을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닿고 잘 관리하게 되면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청결하게 공간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결국 풍수는 청소네 그냥 깔끔하게 살라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청소, 청결함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이 풍수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청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결과 관련된 것은 풍수지리에서 파생된 풍수 인테리어, 우리의 공간을 꾸미고 그 공간을 꾸미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한 것, 생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옛 고전인 여시춘추 팔람을 보게 되면요. 기행대자, 기화역대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행수로서 행복을 크게 누리게 됐을 때 그 행복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호리어 더 큰 화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정말 1억 천금을 얻게 되는데 순식간에 그 많은 돈들을 탕진하고 오히려 그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운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추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간, 풍수를 통해서 명당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잘 경영해내지 못한다면 그 운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한 삶, 결핍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 피워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 그릇 현실적인 그 부자로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죽어있는 공간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공간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평소 자주 강조 드리는 것 중 하나 바로 돈 그릇 집안에 금고를 두시라는 겁니다. 금고라고 해서 엄청 이렇게 큰 금고를 두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든 작든 항상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 현금 귀중한 것들 아니면 다른 문서들을 놓는 그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이지 않는 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요약하고 단순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꾸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들을 바꿔내면은 그에 따라서 마음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뭔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거나 답답할 때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그 공간 자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출장 컨설팅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집안에 금고를 두고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야 금고를 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돈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당연히 돈도 따라서 들어온다. 그런 생각으로써 여러분들의 공간에 돈 그릇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머무는 공간 속에서 항상 잠을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다라든지 이사를 하고 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물론 관계에 따라서 그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이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그 집안에서라도 옮겨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침대 방향이라도 바꿔보시고 이 침대 방향을 바꿔서도 뭔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머무는 공간 방들 자체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 그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집 내부를 진단을 받고 나에게 적합한 방 위치 머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그 머무는 곳을 바꿔보시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막혔던 운을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집이라고 해도요 그 집안에서도 또 좋은 곳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통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컨디션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일의 능률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분명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정확한 이런 풍수의 입지 풍수의 구조에 맞춰서 집을 바꿔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자주자주 이사를 하고 공간의 이동을 꾀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 가족의 운명이 다 함께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좋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여러 불상사들, 건강상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 문제, 관계 문제 등이 버려질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는 그런 거처를 잘 이동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 돈이 들어온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풍수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과감히 이동하시는 그 실행을 해보시길 권합니다.